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권호경 교수입니다. 주제는 공급망 대전환기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기조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는 전반적인 공급망 환경의 대전환기랑 대응 전략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뒤에 또 굉장히 좋은 발표들이 기획되는 걸 보고 가급적이면 동향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효과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웬만한 대전환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요즘 특히나 공급망이 매우 혼란스럽고 또 긴장된 것 같습니다. 이번 작년이죠. 작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주제가 신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만 다투고 좀 이렇게 옛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유롭고 하나 된 공급망으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공급망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하나의 예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홍해 사태와 어떤 공급망의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바버엘 만데브라고 하는 이 해업이 굉장히 좁고 또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만 수해지 운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전략적 요충주라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초크 포인트라고 이렇게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급소죠.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이제 예멘의 말이 반군이지만 거의 정부군과 맞먹는 그런 세력이 친이스라엘 혹은 친미라고 파악되는 선박들을 공격하겠다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일 오른쪽 밑에 하단을 보면 수해지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대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최근에 줄게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속진 컨테이너 운임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게 되는데 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전쟁보험이라고 참 우리한테 생소한 전쟁보험률도 평소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박가치 0.03, 0.7%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0.07에서 0.7%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이렇게 오르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만 최근에는 주로 볼크선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컨테이너는 조금은 안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 물가에 의향을 미치게 되고 소비자 물가가 낮아져야지 금리가 낮아지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물류에서 촉발된 위기가 결국은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걸로 촘촘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굉장히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나 공급망의 전문가는 이렇게 현장의 창고 오퍼레이션을 잘한다거나 운송을 비용 효율적으로 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공급망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잘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브루킹스라고 하는 연구소가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만 2024년에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도전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역 분쟁이나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선거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유리 없이 많은 선거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계속 정권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가 재직권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시나리오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위주의 어떤 정책을 쓴 거랑 바이든이 최근에 공급망에 쓰는 정치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둔화. 최근에 중국이 금리를 내려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경제 둔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 과잉 생산 단계에 있고 또 건설업도 어떤 초과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덤핑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세계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최근에 미국이 이걸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떨어지지 않는 금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류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개도국이 상당한 돈을 빌려서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재정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이런 요인들이 성장을 저해시키게 되면 결국은 글로벌 물동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교역의 분절화. 결국은 하나된 공급망이 최근에는 분절되어 있고 공급망이 분절되거나 블록화되게 되면 결국은 공급망에서 상품의 이동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상품의 이동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국제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옛날에는 멀리 가는데 짧게 가야 되니까 수입이 줄게 되겠고 글로벌 특히 해운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시장이 조금 이렇게 축소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 이것은 계속해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누가 어떤 국가의 리더가 되냐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정부가 있고 그리고 눈치를 봐가면서 리더 팔로워에서 팔로워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가 당면하는 도전 환경 하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속칭 이제 글로벌 공급망 영어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확산되게 된 동기는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스마일 커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포인터가 이렇게 스마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밑단 부분 주로 생산입니다. 이 부분은 부가가치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이라든가 마케팅 판매 서비스는 부가가치가 높다. 이것이 이제 스마일 커브인데요. 중국의 어떤 개방 시기와 더불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 부가가치가 낮은 거 이거는 좀 개도국에다가 좀 부탁을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거는 직접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급망의 역할 분담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기술. 그 다음에 개도국은 생산. 이 시기가 20, 30년 동안 행복하게 진행이 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행복한 시대가 계속 영위가 됐었던 건데 문제는 이 생산만 하는 개도국이 계속해서 생산만 나는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쪽으로 가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거는 나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 주고 나도 요리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글로벌 공급망에는 세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확산의 배경이 됐던 중국의 WTO 가입입니다. 2001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혹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게 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확산이 되고 메이드 인 더 월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몇 번의 충격파가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이것으로 금융위기가 2년간 지속이 되는데 물론 그 영향이 계속 미쳐왔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뉴노멀 시대 성장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고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가 노력을 해서 또 위기 상황에서 가려고 할 때 바로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미국이 세지 않네 우리도 아까 이야기한 스마일 커브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첨단 산업으로 가야지 반도체 AI 이런 쪽으로 가야지 라고 한 거죠. 두 번째가 바로 그 전해에 시진핑 우리 주석이 주도가 돼서 한 일대일로의 이따일로의 BRI라고 하는 정책이 이제 마련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일대일로는 교육로의 확보입니다. 교육로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런 서방을 중심으로 관리되던 항로들에 혹시 막히면 중국의 에너지 수송이나 상품 수송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직접 좀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일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일대일로 라고 하는 이런 걸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사실은 일대입니다. 이게 원래는 줄이 하나인데 줄이 많죠. 많은 것은 중국이 그만큼 투자를 해서 일대가 상당히 지금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이러한 긴장 요인이 이제 요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중 간에 이제 그런 무역전쟁도 벌어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우리가 3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물류가 막히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서방을 중심으로 속칭 이야기하는 공급망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는 중국이 중심이 된 세계적으로 하나 된 공급망에 의존했다가는 우리가 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안을 찾아보자. 속칭이 이걸 이제 뉴 어브노멀 시대라고 MIT의 요셉 셰프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공급망의 혼란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뉴욕 연준이 매달 발표하고 있는 공급망 압력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코로나 때 재확산 시기에 가장 높았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중요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랑 연결해서 보면은 금융위기 때, 동일본 대지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트럼프 때죠. 그다음에 코로나 때, 코로나 재확산 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급망이 압력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지정학적인 위기가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준다. 공급망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뒷자료를 조금 발표를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런 물류 플랫폼 같은 경우는 후자에 많은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는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철저하게 대비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뻔하게 오는데 그때 돼서야 허둥지둥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을 노출되거나 혹은 상당한 잠재적인 이윤을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 공급망에 관련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뉴욕 연준의 GSGPI라든가 우리가 요즘은 네이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해운 운임과 관련된 지표 항공화물 지표 항만 혼잡 지표 이런 지표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시대고 AI 시대니까 조금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공급망이 조금 더 인텔리전트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네이블러가 다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이런 지표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좋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세 번째가 디지털 공급망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해졌다. 정신이 없다. 수많은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야 될 것. 그래서 이것을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공급망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워룸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잡해지는 이유. 공급망 규제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망의 초크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공급망에서 내가 강력한 리딩이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술. 두 번째가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물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과 자원, 교육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기술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내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급망 내재화하는 건 뭐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온쇼어링, 리쇼어링 이런 건데요. 이제 밖으로 가서 생산하던 건 우리 집에서 생산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로 미래의 기술과 관련된 사람만큼은 보호해야 되겠다. 소비자는 괜찮습니다. 소비자는 우리 말하면 태무, 알리바바 요즘 많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괜찮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인에서라면. 그런데 미래 기술만큼은 양보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미인플레 감축법과 미 반도체법. 물론 유럽고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세입니다. 관세를 갖다가 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집권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40%를 때리겠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에 대해서 하겠죠. 그런데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는 살짝 보보다가는 좀 치밀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죠? 보조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IRA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FTA 체결국가에서 만들어진 밧데리 그리고 또 우호국가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쓰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게. 7500불 정도 줄게. 이런 이야기죠. 자동차 사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우려국이 있어요. 우려국. 여기서 만든 것은 모르는 부품이 들어가면 혜택을 못 받아. 그 우려국에 우리가 말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 시리아 이런 나라 들어있는 거죠. 우려국이 있고 또 생션 국가가 있는데 재무부에.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리스트를 참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션 국가나 우려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쓰게 되면 수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반도체법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좀 이따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 동맹화는 자원이죠. 그래서 이런 자원 플러스, 우리가 프렌들리 쇼링, 혹은 얼라이드 쇼링. 이제 우리가 우호적인 국가끼리 어떤 동맹을 맺어서 공급망을 운영하자 하는 거죠. 중국이 싫어하죠. 디커플링이냐, 드리스킹이냐는 있는데 사실은 드리스킹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IPEF라든가 치포동맹이라든가 혹은 MSP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도 중요하니까 인도, 중동, 유럽 경제화량. 이게 이제 물류화량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EU, 유럽항만 전략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EU에서 너무 중국 자본이 유럽항만이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걸 좀 앞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 안정화법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우리나라도 최근에 공급망 3법이 통과된 적이 있죠. 이건 여러분이 많이 알 텐데 생각보다 이런 물류와 관련된 법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해운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런 미국의 해운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글로벌 선사들이 과다하게 운임을 책정하게 되면 그걸 제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고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선, 최하 비용 너무 많이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자국 중심주의가 강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잘 참조해서 우리나라의 해운업을 육선한다거나 보호한다거나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가장 재미있는 뉴스죠. 중국이 3등으로 밀려나갔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익국가가 항상 중국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프렌들리 쇼어링을 하면서 멕시코가 부상이 됐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3등이구나 하지 않습니다. 멕시코로 진출합니다. 멕시코로 합작 투자를 해서 멕시코에 진출을 해서 우회 수출을 하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리스킹을 가고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는 단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 관련돼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관련된 규제와 지원 정책을 아주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함정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이윤을 일정 이상 내게 되면 미국에 기여를 해야 하는 자국으로 못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실제 보조금은 미국 회사한테만 지협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랑 지속가능 공급은 또 뭐냐. 이것도 사실은 디리스킹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생산하게 된 탄소배출을 많이 하니까 각각의 생산에서 탄소배출을 줄여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가급적이면 근처에서 생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의명분을 이용한 하나의 디리스킹 전략으로 일부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신문이 났는데요. 아이스베드라고. 너무너무 보기가 안쓰럽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방글라데시의 여러 가지 건물이 무너져서 노동자들이 사망한다거나 그때 피켓이 그거죠. 패션을 위해서 죽기 싫습니다. 우리 옷을 위해서 나는 죽. 여러분이 있는 옷 때문에 난 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노동착지라든가 컨플릭트 머트리얼, 분쟁각물 같은 것들을 공급망이 그냥 무한정 확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조심하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업들에게 조심합시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착한 기업이잖아요. 착한 기업은 정말 훌륭한 경영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안 되니까 규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예 법을 만들자. 탄소중립법, 온술가스 감축 목표, 탄소국경, CBAM, 공급망, 시사지침, 유럽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뭔가 야 이거 안 하면 왕따되게 만들자. 그게 여러분이 물류에서 나가는 게 잉코텀스. 잉코텀스는 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ESG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기업이 꼭 하도록 하다. 법은 아닌데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런 정책도 꽉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급망이 미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탄소국경조정제도죠. 탄소를 많이 배출시켜서 물건 팔지 마라. 그런데 그걸 줄이지 않으면 세금으로 내라. 탄소국경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권 거래도 막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뭔가 프렌들 리쇼어링이나 리쇼어링과 사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멀리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거기 나가서 아예 이런 산업을 육성하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ESG 공급망과 관련해서 ESG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인 이십니다. 인권. 그래서 노동자 보호죠. 그래서 공급망에서 노동착취라든가 그다음에 처우를 잘못 계산한다, 재해가 발생한다거나 탄소를 배출한다거나 하는가 보고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공급망 실사지침. 3월에 최종문안 표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약간 느슨한데요. 왜냐하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개 녹색성장의 탄소중립기본법을 갖고 있습니다. ESG 정보 공시는 해야 되는데 지금 눈치게임 중입니다. 왜냐? 기업에게 너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지속가능 정보보고 지침이 있고요. 3월부터 시행이고 NFRD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상장기업 같은 이런 데는 2024년에 측정을 해서 2025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표준은 ESRS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미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2024년 4월에 최종안 발표 예정인데 살짝 미루는 느낌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원래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이상 기업 공시 의무화인데 2026년으로 살짝 연결했죠. 뭐죠? 타이밍 게임. 살짝 눈치를 본다. 그렇지만 준비는 하셔야 된다. 스마트 물류가 오늘 발표하는 게 많던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해봐야 된다. 우리가 자율주행자처럼 하나는 눈을 자유롭게 하는 기술이 있고 하나는 손과 발을 자유롭게 하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기술이 있고 기반이 되는 기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빨리 실현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손과 발을 자유롭게 하는 기술이 물류에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SLS, HB, AMR, 로봇셀, 협동로봇 같은 것들이 가장 최근에 저도 단톡방에 가입했는데 엄청난 기술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물류 자동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같은 어의 2021년도 보고서를 제가 참조를 해보니까 2025년까지는 아직은 자동화, RPA라든가 IoT라든가 혹은 Augmented Intelligence 강화 우리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죠. 그렇지만 2030년까지는 더 발전해서 물류의 강화 시대, 우리가 초자동화 시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든가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혹은 AI 기술이 접목될 것이며 이 단계가 되면 물리적인 작업의 대부분은 기술로 대체될 것이다. 특히 창고를 중심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가 되면 어떤 시대가 도리할 것이냐. 자율화 시대가 된다. 그래서 AI와 Human Augmentation, 공급망의 저부가 가치는 거의 자동화될 것이고 AI를 활용한 인적 역량화가 된다.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위험도 있겠지만 AI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에 있는 담당자들의 인적 역량을 강화해야 돼요. 공급망 운영이 자동화를 넘어서 자율화하다. 그렇게 자율화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물류 시장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생산되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 전 세계 바코드를 스캐닝하는 횟수가 매일 100억 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0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가 매일 모이는 거죠. 훨씬 많겠죠? 그 과정에서 계속 스캐닝을 하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라고 하면 Volume, Velocity, Variety인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Value를 추가하는 이런 애널리틱스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후보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플랫폼 기반 물류 비즈니스인데 이 부분에서 그런 역할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고 물론 약간 지나가긴 했습니다마는 디지털 물류 시장이 2028년 저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는데요. 연평균 성장률 16.44%에 540억 달러 규모로 갈 것이고 특히 난해색 분야에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이 최근에 국내 사례를 포함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보면 어떻게 하면 이제 포워딩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인가거든요. 그래서 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공급망에 잘 대처하는 그 복잡한 규제와 타리프라 이런 것도 빨리 파악해야 되겠고 환경과 관련된 것들 특히 스콥3의 탄소 배출도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할 때 바로 이런 플랫폼들이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플랫폼들이 단순하게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아니고 좀 더 인텔리전트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리얼타임 비저빌리티, 퍼포먼스 트래킹, 운임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상황이 바뀌면 다이내믹 라우트를 제한한다거나 특히 이런 이미션 캘큘레이션을 해준다거나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원단임을 있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런 국제 규제나 이런 것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모니팅을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얼리 워닝을 보내준다거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수요를 예측을 하고 운임을 예측을 하고 AI를 기본으로 한 커스터머의 어떤 서포트가 가능해지는 이렇게 발전에 나가야지만 특히 중소화주나 물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플랫폼을 지향하는 기업들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은 이런 공급망의 보안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공급망의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물류가 어떻게 하면 좀 물론 로봇이 있지만 이런 플랫폼들이 좀 더 발전해서 물류기업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좀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